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줍시다. 지난 4월 29일 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행한 발언입니다. 그런 광주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이란 그런 주제에 강연을 하면서 자신 아주 파격적인 구상을 밝혀서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2천만 원씩을 주자는 그런 뜬금없는 또 다른 황당한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한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4월 29일 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청년들에게 1억 원씩을 주자라는 그런 발언의 전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회적 상속 제도다 이런 용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성이 됐을 때 부모의 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정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입니다. 아마도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 부진한 그런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구상이 상당히 환영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상당한 시민들로부터 강한 그런 저항을 받았습니다. 공병호 tv는 5월 1일 날 국민을 뭐로 보는지 정세균 1억 원씩 주겠다는 그런 주제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시민은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경 W님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면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정말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인 모양입니다. 이런 강한 반발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또 북풍 통일님은 국민들을 거지로 보는 것이죠. 국민들은 빌어먹고 싶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벌어먹고 싶습니다. 참 이 빌어먹고 벌어먹고가 이게 아주 단으로 보면 조그만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죠. 국민들을 빌어먹는 쪽으로 몰면 안 되죠. 국민들을 자기 손과 발과 머리를 사용해서 벌어먹는 쪽으로 국민들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치가의 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돈 주겠다는 정치가들은 그야말로 문제아입니다. 문제아 또 방송을 보고 엘리자 T님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다 날아 말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애국자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전부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정신나간 사람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몇 분의 의견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공병호 tbs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그런 1억 원 발언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의 1억 원 공짜로 주자는 그런 발언에 후폭풍을 충분히 아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 날 정세균 전 총리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광화문 포럼 모임에서 첫 공개 행사입니다. 국민지급능력개발지원금제도 도입을 제안한 와중에서 2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발언에 아주 확실한 그런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국민 1인당 평생 2천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 총리의 발언은 상당히 좀 특별한 그런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까로 끝납니다. 그냥 지급합시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또한 그런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국민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지급능력 개발 시스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다 알아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생업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신민 WNW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돈을 퍼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신민 YOU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세금을 더 거둬드릴 수 있는가요? 얼마나 국민을 옥죄려고 저딴 허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민 SNR님은 무슨 돈으로 누구 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신민 NSC님은 당신 성공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빗덩어리를 안길 것입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총리까지 지낸 분이 포퓰리즘 열풍에 불을 지피는 행위는 옳고 그름이란 잣대를 동원하게 되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총리를 지내는 동안에 나라 살림살이에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다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날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8.2%로 동결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국가가 지출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 지출 규모만 유지하더라도 40년간 매년 추가적으로 최소 68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두드리거나 최대 115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두드려야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부가가치 시의 총액은 64조 9천억 원 법인세는 55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목을 하나 정도 더 만들지 않고서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국무총리 바로 국무총리를 마친 분 입장에서 1억 원이니 2천만 원이니 이러니 허황된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에 속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국무총리직을 그만두는 바람에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백신의 후진국입니다. 백신 확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 백신 파동에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세균 전 총리의 안일한 인식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날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 재직 시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백신 확보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판단을 갖고 있은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글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라든지 털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석 달 전 2021년 1월로 추게 됩니다. 석 달 전 국회에 와서 정세균 총리는 치료제를 가장 먼저 활용한 이후에 수입 백신을 쓴다. 국내 백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 백신을 잔뜩 사놓으면 안 된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백신 확보에 왜 실패했는가를 국산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백신보다도 치료제 개발에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내용은 일체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의 4월 21일자 글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 와서 이렇게 주장했다. 다른 나라들이 왜 여러 종류의 백신을 확보하는지는 다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 우리는 가장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된다라면서 백신 수급을 염려하는 국회의 의원들에게 호통을 쳤다. 누가? 바로 정세균 당시의 국무총리가. 결국은 백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과신과 또 그런 판단 때문에 현재 백신 파동, 백신 구매에 나서지 않았고 전 세계 100위권 국가가 된 백신 접종률에 문재인 시기나 상황 판단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윤희숙 의원이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세균 전 총리 입에서 천만 원, 오백만 원, 이천만 원, 일억 이런 따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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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